도쿄마루의 글록 17 젠4 안녕하세요, 여야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혜입니다. 오늘 리얼리브는 도쿄마루의 글록 17 젠4 모델입니다. 도쿄마루의 글록 17 젠4 모델입니다. 도쿄마루의 글록 19 젠4 모델과 다른 점이 있나요? 없어? 있었는데? 없어? 없었어요? 없어? 글록 19 젠4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찍기에는 재미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글록 34 매치 셋업을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벽발 이슈가 있었던 제품에서 개선된 제품은 아닌거죠? 일본에서는 개성품이 나오는것 같던데, 개성품에는 해머샤시에 오목한 원형 표시가 되어 있대. 아쉽게도 이건 리콜 이전 제품이에요. 그러면 글록 34로 어떻게 세팅하실거에요? 먼저 슬라이드 세트는 가더에서 나온 34 스틸슬라이드와 아웃바렐을 사용할거고, PDI 6.01 인너바렐, 가더 스프링 가이드셋, 가더 확장형 슬라이드스톱, 아레마 마운트, 고스트 아레마 이렇게 세팅할거에요. 의외로 간단하네요. 슬라이더만 교환하는거니까. 그리고 익스트랙터는 따로 주문했더니 아직 도착을 안해서 순종이 익스트랙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어. 아 그게 그냥 장착이 되요? 먼저 끼워봤더니 들어가더라구. 괜히 샀나? 롤드 마운트 이 총에는 RMR을 세팅했는데 우리 RMR 마운트 장착하는 영상이 없더라구. 그래서 RMR 마운트는 조립하는걸 보여드려야할거같아. RMR 마운트를 얹고 은색나사를 먼저 고정해줘. 다음에 위에서 무드나사로 다시 고정해주는거지. 좌우 간격을 확인하고 무드나사를 육각렌치로 조여서 마무리하면 마운트는 흔들림없이 고정돼요. 가끔 마운트를 사용하다가 흔들린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왜그런거에요? 나사에는 록타이트 243을 도포하고 고정하면 되는데, 무드나사 고정할때 육각렌치로 약 30도 정도 돌려줘서 확실하게 고정하는게 좋아. 이너바렐은 어디 제품이에요? 이건 PDR건데 6.01이너바렐이야. 마루이 순정이너바렐이 내경이 6.08인데, 6.01바렐이면 내경이 너무 좁은거 아니에요? 비비탄을 조금 가리긴해. 그리고 비비로더로 장전할때 비비탄이 흠집이 나면 한번씩 엉뚱한데로 튈기도하고. 그래도 요즘 나오는 비비탄이 5.95mm로 균일하기 때문에 비비탄이 막히거나 그러진않아. 그리고 우리는 가스압력이 높기 때문에 해모스프링은 150% 해모스프링을 사용했어. 스틸슬라이드라 무거울텐데, 리턴스프링 가이드는 어떻게 세팅하신거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리콜스프링이 약하면 슬라이드가 전진할때 출렁거리고, 또 너무 강하면 블루백반동이 약해지거든. 해모스프링은 쉽게 바꿀수 없으니까 리콜스프링은 여러개를 조합해서 가장 알맞는 세팅을 했어. 제총도 형이 준 리콜스프링으로 장착하니까 전진도 문제없이 잘되고 킥도 더 좋아졌더라구요. 뭐야 이거 언제 부러진거야? 아 이거 되게 잘 부러져서 꼭 스틸옵션으로 바꿔줘야돼요. 장착해보시니까 제품은 어떤거같아요? 가더가 제품을 정말 잘만드는거같아요. 옛날처럼 가공할필요도 없고 그냥 조립하면 끝이야. 옛날엔 가더가 가공을 더하라고 가더였다면서요? 근데 이 호복고무는 뭐에요? 이건 PDI에서 나온 VSR10 호복고무인데, GBV에는 사용하면 안되겠더라. 호폭고무 테두리에 작은 돌기가 있어서 조립하면 밀폐가 확실하게 되는데, 호폭고무가 약간 타원형처럼 조립이 되고, 노즐에 꽉 끼어서 슬라이드전진이 안되더라구요. 이건 VSR10같이 손으로 장전하는 제품에만 사용해야할거같아요. 그리고 이건 매치건으로 사용할거잖아. 아무래도 집탄이 꽤 좋아야하기 때문에, 메플리프에서 나온 호폭고무를 가공해서 장착을 했어. 호폭고무를 뭐하러 가공해요? 마루 제품이 좌탄이 나잖아. 기역자 호폭레버가 호폭을 걸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호폭고무 옆에 돌기를 가공해서 날리고, 호폭이 수평이 되도록 고무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줬지.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럼 일단 순정 글록 17 젬퍼의 성능을 확인하고, 34도 같이 확인해보시죠. 집탄은 10m에서 10발씩 3회, 가스는 그린가스, 빌탄은 0.2g탄, 실내온도는 21.2도, 매거진의 온도는 22도입니다. 용량 체크를 해볼텐데요. 빈 매거진의 무게는 28.3g이고,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291g입니다. 매거진은 총 24발이 들어가지만 15발씩 끊어서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내온도는 22도, 매거진은 현재 22도로 실내온도와 비슷한 온도로 맞춰두고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현재 카운트는 68발까지 되어있지만, 64발 이후로는 블로우백이 약해져서 정상작동범위는 64발 정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총을 세팅했을때, 프로임매거진과 같은 대용량 탄창에 레드가스를 기준으로 커스텀을 했기 때문에 프로임매거진에 레드가스와 비슷한 압력인 404냉매를 넣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빈 매거진의 무게는 199g이고,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224g입니다. 아무래도 대용량 탄창답게 가스는 25g이 들어갔구요. 현재 실내온도는 23도, 매거진의 온도도 23도로 15발씩 끊어서 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대용량 탄창을 기준으로 커스텀한 만큼 108발이 정상작동범위인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트리거샤시를 어떻게 가공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트리거샤시는 가공할때 곡선으로 가공해주는게 핵심이야. 그래야 탄창사백시 직접적인 충격을 줄여줄 수 있거든. 그리고 근본적으로 리콜까지는 안되더라도 수입사에서 개선된 부품을 제공해주면 이번 기회에 오히려 더 신뢰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정당한 금액을 주고 구한 제품은 제조사 리콜도 받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구할 이유가 있나? 너는 이거 사용해보니까 어떤것 같아? 써봤는데 반도이 진짜 괜찮더라구요. 이 제품이 실린더가 구경이 15mm로 커져서 작동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잖아. 이렇게 무거운 스틸슬라이드도 작동이 잘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가스압이 높은 가스를 사용하면 노즐이 잘 깨졌는데 너는 글록을 오래 사용했잖아. 사용해보니까 어떤것 같아? 맞아요. 4년정도 레드가스압력으로만 사용했었는데 글록에 한해서 노즐이 깨진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확실히 마루이가 예전보다는 부품 내구성에 신경쓰는것 같긴해. 다만 홉업조절부가 슬라이드를 분해하지 않고도 조절하는건 좋지만 여전히 좌탄이 나는 홉업구조는 굉장히 아쉽다. 확실히 쓰다보면 좌탄이 점점 심해지는데 아래마를 달지 않는 이상 이건 해결방법이 없겠더라구요. 너는 이거 사용해보니까 어떤것 같아? 처음에는 글록 34가 너무 길지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X300이랑 RMR을 얹고나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쁘더라구요. 맞아 나도 세팅하면서 굉장히 길지않을까 했는데 MMP9N이랑 길이가 똑같더라구요. 그리고 반동이 마루이 글록 19를 스틸슬라이드를 얹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19처럼 짧고 경쾌한 반동은 아니지만 꽤 묵직한 반동으로 재미있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집탄도 되게 잘나와서 내가 한자로 더 맞출까 싶기도 하더라구요. 오늘은 마루이 글록 17 젠포를 살펴보았는데요. 확실히 구형제품과 달리 개선이 되면서 작동성이 많이 좋아진것 같습니다. 하지만 좌탄이나 홉업구조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정 자체도 집탄이 준수하지만 발열과 홉업고무를 잘 세팅하면 집탄이 정말 좋아지는 가능성있는 제품인것 같습니다. 마루이 글록 17의 해외판매가는 150불정도이고 군매가는 33만6천원정도입니다. 글록 17도 준수한 제품이지만 이렇게 글록 34로 커스텀하는 맛이 있어서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루이 글록 17 젠포모델을 34로 커스텀한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의 에어식스티비의 장선이었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나도 이거 세팅하나 하고싶다. 어. 응. 해. 세팅을 하나 하고싶다. 자. 세팅을 하나 하고싶다.